야 잠깐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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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주워 이따 주우면 돼 괜찮아 이따 주우면 돼 무리하지 말자 뭐 만들어 볼까? 밧줄 배낭 어 여기 뭐 있다 갈퀴? 이거는 그거네 그러면 논밭 할 때 텃밭 만들 때 삽, 삽 있나? 아 삽도 있네 이제 그럼 꽃을 좀 주워 봐야 되겠다 이거 할 때 쓰겠네 딱 보니까 이걸 아직 못했네 여기에서 마이크 소리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마이크 소리 작아요? 지금은 괜찮지? 근데 이게 음악이 너무 큰가? 내가? 설정 소리가 좀 클 수도 있어요 효과음 좀 줄이고 효과음이 좀 큰 거 같아요 가보자 또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해줘요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건 바로바로 할게 효과음이랑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덧줄일까? 이 블룸은 뭡니까? 블룸이 뭐야? 처음 보는 말인데 환경음이랑 아 이게 바람 불고 이게 이 소리구나 그러네 바람 소리가 좀 작아졌네 진짜 말 그대로 환경음이네 진짜 말 그대로 환경음이네 잠깐만 내가 안 간 데를 가봐야지 꽃이 어딘지 알지 아 이게 전체구나 맵에서 바람 부는 소리가 좀 컸네요 그동안 이거 녹화된 건 소리가 어떨지 그건 모르겠다 나비 잡아서 집 근처에 심어요 나비가 있어야지 씨앗이다 저 새 좀 잡아보고 싶다 뭐지? 파리 소리인데? 여기 내가 왔던 데 같은데? 어 여기 왔었어 이번에는 그럼 밑으로 가보자 쭉 내려가면 되나? 꽃에서 나비가 나서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오케이 대신에 그거는 살아있는 꽃이다 오케이 와 진짜 오랜만에 꽃 나왔다 여기 꽃이 또 있다 아 그러네 저 정신력이 좀 오르네요 꽃 짤 때 당근 그렇지 이제 채식도 좀 해야지 여기 어 여기 당근 맛인데? 좋았어 이제 뭔지 조금 알 것 같아 이 사이클을 좀 익숙했어 익혔어 익혔어 꽃 지금 몇 개야? 두 개밖에 안되네요 근데? 많이 캔인줄 알았는데? 쓸데없는 걸 많이 졌었구나 저기 뒤 어? 밀집 보자 오케이 루피 해골 삽 갈퀴다 나이스 나이스 이득 거미집이네 이건물 어 뭐야 네비였나 괴물고기? 괴물이네? 실크 실크 뭔데 이거 창이 좋다 뭘 먹으면 정신력이 깔게 뭐 괴물고기 요리에도 요리도 깎입니까 괴물고기 아 그래요 버려야겠네 괴물고기가 뭐야 이거였나 하나짜리 텐데 여깄다 버리자 아 돼지한테 줘 오케이 오케이 갖고있자 그럼 일로와 오 이거 봐 무빙 쩌네 집가야겠다 여기 노다지네 뭐가 많네 쟤 큰거야 나무가 저렇게 저녁 다 돼간다 돼지가 어딨지 돼지를 만나야지 아 여기 꽃이 많다 일로와 와 저거 봐 먹었어 거지같은 놈 여기 모자 쓰니까 좀 톱나는데 그래도 버리다 버리다 야 잠깐만 이건 아니지 돌아가야돼 돌아가야돼 다시 오면 돼 쭉 올라가면 되겠네 별로 멀지 않네요 슬슬 깜짝했다 체스터가 뭐예요? 체스터가 뭐예요? 상자야? 눈 달린 열쇠 요 밑에 있던 거 요고 요고 못 찝니다 어 저거 뭐야 뭐 쫓아온다 쟤 뭐야? 센가? 때린 거 아냐? 아아 그래? 애완동물이구나 죽일 뻔했다 안 말했으면 큰일날 뻔했네요 저녁 다 돼간다 아 보건용 애완동물이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이거 아까 안 먹었다 미안하네 괜히 이게 좋네 나무판자가 진짜 한 번에 쭉 올라가네 환자 어딨어 어딨더라? 건축 제가고 밧줄 이거는 만들자 삥 두 개 된다 가방에 칸이 없네 아 열기 말 그대로 체스터네 이거를 갖고 다녀야 되겠죠? 내가 좀 자주 쓰는 건 넣어놓자 자주 안 쓰는 건 허허 이런 거 아직 잘 모르는 거 생존탭에서 텐트를 만들면 밤에 잠을 잘 수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거 좋다 그리고 고기를 좀 먹을까? 이것도 다 구워버리자 정신력도 꽃을 많이 따서 그런가? 그냥 ят 꽃을 많이 따서 그런가? 꽃을 많이 따서 그런가봐? 꽃을 꽃을 그냥 한번만 갖구 갖구만 다녀도 되겠죠? 솔방울 술봉으로 심고 심어 심어 여기다 심자 불 한 번 더 해야겠다 어? 와 그새 날이 밝았네? 맨 안에 모자 모양 환스 후드 아니면 정신력이 올라요? 환? 헐 개쩐다 개 이쁘다 짱 맘에 든다 이쁘네 밀집 문다 두고 다니자 이거 뭐 방어력도 아니잖아 쟤 줄까? 아 귀엽다 이거 아 이거 맘에 드네 이거 길인가? 뭐야 어느새 파리차네 오래 살았다 저거 좀 귀찮네 이쁘게 안 생겼어 음 저 벌도 아까 처리 못했네 그러고 보니까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커? 꽃이랑 당근 엄청 평화로운 게임이네 아 얘가 몬스터 어그로를 끌어줘요? 대신 말해준다는 그런 말이죠? 탱커지? 풀은 좀 많네 목재가 없다 내일은 나무 좀 캐하겠다 어 꽃 하니깐 체력이 괜찮네 문제는 아니 체력이래 정신력 문제는 어? 죽었다 그냥 잡을라 그랬는데 그게 없어서 그런가? 잠자리 채 웨이브가 있어요? 웨이브가 뭐 어떻게 오길래? 아 이 자식이 미안해 너 때린 거 아니야? 오해하지마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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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거미 뭐 같이 이렇게 여기라고? 이걸 먹을 수 있어? 이거 아닌데? 진액이요? 아 이거? 오 그러네 거미가 중요하네 실크인 거 보니까 실크로 옷이 되겠네 실크 옷 너무 멀리 왔나? 돌아가는 시간 꽤 걸릴 텐데 지금 내가 풀떼기 떼려고 여기 온 거 아닌데 저건 뭐냐? 시체인가? 동물의 흔적 이게 발자국이에요? 어어 저걸 찾아서 뭐하지? 당근만 엄청 모이네 돌아갈 준비 해야겠다 시간이 꽤 멀리 와서 길이 있나? 근처에? 아니 없는 거 같아 직진하는 게 제일 빠르겠다 고기 좀 먹을까? 아이씨 아깝다 딴 데 보고 있었어 아 저걸로 고기 8개짜리 추적이 돼요? 오케이 빨리 가서 나무나 하자 직진하면 되겠네 해 떨어진다 아쉽다 너 길 여기 있다 길 따라가면 되나? 올라가면 안 되는데 직진해서 올라가야 돼 이렇게 여기서 이 길 따라가면 되죠 발자국 자세히 보면 발가락이 3개인데 가운데 방향 그 방향으로 가면 그 녀석이 있다고 아하 나름 섬세하다 게임이 비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두워지게 있어 올라가 좀만 더 에서 우회전 도착했어 근데 이번엔 아 반자 나무하자 큰 거부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자 추천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뭐야 왜 벗겨졌어? 나무가 탔나? 아 시들었어요 나때문 아니지 깨졌다 아하이 깨졌구만 곡괭이도 깨지겠네 좀 있으면 오케이 얘네들은 더 클 때까지 기다리고 이거였나? 이거 아니었다 저 오른쪽 강화다 시들고 자가지고 커지고 시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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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복이야 응? 이것도 아니었네 밤이다 빨리 가야돼 이거만 하고 가자 고고 불이 좀 약한거 아냐 요리하고 요리하고 고기도 먹어도 되겠네 근데 고기 안 먹은지 오래됐다 고기 또 사러 가야겠네요 고기가 없네 요리 되네 열매도 이건 뭐야 그럼 잼인가? 구운 열매 웨이브? 웨이브가 뭐야? 뭐가 몰려오는데? 어 아닌데? 뭐 안왔어요 나무 심자 아 이건 먹어야되네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구나 큰일났다 근데 뭐가 없다 좀 은근히 뭐가 없는데 심자 공룡소리 같은게 나네 드래곤이야? 뭘 들어? 쟤가 뭐 찾고 들었냐고 물어보네 뭔가 들려요 공룡소리 같은거 뭔가 틀려요 공룡소리 같은거 뭐 있어야 되나 아까 밧줄 멋있게 한 거 지금 쓰여야 되는 거? 신호? 이 세계에 당신은 흔적을 남기라. 이거 뭐야? 하나 드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우리 집. 길에다 표시하자. 이래야 올 때 안 헷갈리겠지? 산자. 어 잠깐만 뭐야?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어 잠깐만 뭐야? 뭐야? 미친놈들아. 뭐야? 장신 나갔어? 왜 이래? 미친 거 아니야? 체스터가 아니라. 얘 얘. 자? 잘못이. 안 돼X5 죽었구나 X5 재 Juan 죽었구나 안돼X2 잘 죽였구나 죽기도 하네 오어어어 네네네네네 But.. 아 저거. 큰일났네. 수상한 저거 저기 또 저기있네. 저걸 지금 카이팅으로 하기엔 내가 체력이 너무 없어. 체력체력. 체력이 없어. 야 이거 억울해. 억울해.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퍼펠로 있어. 퍼펠로 있어. 나 아직 살아야 돼. 지금 내 외모를 봐. 이거 이렇게 패션오브를 안 돼. 나같은 멋쟁이가 죽을 수는 없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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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뭐라도 와봐.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길이 없어. 퍼펠로. 퍼펠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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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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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야 잠깐만. 이건 아니야. 너무 많아. 야 너까지 오면 안 되지. 이거 봐라. 어휴 씨. 떨려. 디지겠네. 집가 집가. 나 죽어. 아휴 씨 힘들어. 세대씩 때리는 건 너무 부족해. 아휴 심장 떨려. 파프리카 주스님께서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루니루니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휴 심장 떨려. 죽는 줄 알았네. 저 체력 어떻게 올리지? 난감하네. 아휴 힘들어. 야 이거 지친다 은근히. 긴장감이 있다. 동물의 흔적. 세번째 발가락? 세번째 발가락? 저기 있네. 당근을 구워 먹으면 체력이 좀 찹니까? 당근 많아. 엄청 많아. 밤 되겠다. 가보자. 자 추천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처음 오신 분들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어디더라? 아 좀 멀었네. 정신력은 계속 올라가네. 저 화환 때문에 그런가? 아 여기다. 저 말 원래 되게 빨라요. 내가 그동안 느리게 한 거야. 스카이림은 말을 빨리 할 필요 없으니까. 야 근데 잘하는 거 아니야? 첫 날차에? 하나. 하나 없다. 와 내가 여기 숲을 가꿨어. 뿌듯하다. 그리고 여기 다 베어버렸어. 체스터 구하랍니까? 오케이 오케이. 잘 됐어. 뭐를 삽으로 파요? 나무를? 그럴 수가 있어? 아 나무 밑둥을 글로 할 수 있었구나. 그건 몰랐네. 전투 창 몽둥이 나무가 못 연근술 어 이거 되겠다. 여기 있잖아 우리. 괴물고기는 안되겠다. 정리 한번 해야겠다. 요리를 좀 하자. 저 새들이 이렇게 몰려? 그리고 당면 털 여기다 넣어놓고 또 겹치는 거 있나? 밤은 끝나가니까 아 당근 맞아. 당근 구워야지. 연금술이 뭐였지? 이거였는데? 아 금이 없구나. 어차피 이것 좀 연타 좀 하고 있을게요. 됐나? 오케이. 다 됐어. 자 그러면은 당근을 좀 먹고 자바 맥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좀 찬다. 다 먹자. 배부른 건 고기 차고기인데. 어? 어디갔어? 왜 버려졌어?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고기는 좀 있고 이거는 구우면 되겠지? 오 괜찮네요. 당근 괜찮네. 가지고 있는 대비 꽤 차네. 어 잠깐만. 아 저기다 집어넣었다. 실수로. 저장하고 또 금이 없네. 어? 뿔은 놀기? 놀기는 뭐야? 혹시 몰려오는 건 아니지? 어 그런 건 아니겠지? 어우 또 그런 건 줄 알고 솔방을 심자. 아 텐트? 그래. 텐트 한번 봅시다. 솔방을 심고. 그래도 생각보다 재밌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재밌네. 게임이. 텐트. 건축. 건축이 있었어. 어딨지? 여기 있다. 신호. 짐 벽. 집 벽? 텐트가 아니구나. 텐트 없는데? 생존. 하하. 침낭. 침낭인가? 아 텐트가 있네. 근데 제작이 안된다. 밤을 넘겨주는구나. 밧줄이 없고 밧줄이 없네. 이거 거미줄은 있었던 것 같은데? 8개. 그러네. 밧줄이 좀 있으면 되겠네. 되겠네. 6개였어. 하나 더. 그리고 거미줄. 텐트. 생존. 아 그래도 안되네. 연금술 상자를 이용해서 만드세요. 연금술 상자? 연금술. 과학이 있다 그랬나? 이게 없어서? 이게 없어서 그렇구나. 연금술 엔진이. 그래? 음... 천천히 하지 뭐. 문제없어. 창조 18%. 좀 더 쓸 수 있고. 상자를 만들 수 있고. 집벽? 견고하진 않고. 나무벽. 벽을 지을 수 있구나. 내 구역에다가. 벽돌. 체스터 살아났다. 저장하고. 이건 왜 안 바뀌었지? 한 번밖에 안 해서 그렇구나. 체스터 일로 봐. 저장하고. 아 이것도 떨어지네. 저 화안도. 내구성이. 이것도 다 썩었다. 어쩌지? 태워버리자. 태울 수가 없네. 아 이 긴 따가 좋아지잖아. 버려야겠네. 아쉽다. 뭐 괜찮아. 어 잠깐만 근데. 밤 데 가네. 가까운 데 갈 데 갑나? 우측으로 가면. 열매가 좀 있네. 구운 거예요. 구운 건데. 뭐랄까? 신선도가 떨어졌네. 이미 구워서. 구운 시앗도 먹을까? 버리는 일이 먹겠어. 집어 올 겁니다. 막힌 싱쿨. 어 무덤. 무덤무덤. 보석. 아 무덤을 파면. 상태가 안 좋아지는구나. 야. 미안해 미안해. 너 그런 애인 줄 몰랐어. 유령이 있었네. 어 치면. 아니 나는 한 대 치면. 친구 되는 줄 알았지. 원래 남자들은 그렇게 친해지는데. 친해지고 싶으면 한 대 쳐야 되는데. 아직 한국 문화가 접목된 게임이 아니라서. 그런가 보구나.